여보 왔어요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주말이고 해서 오늘 데이트를 나가려고 하는데 날씨 너무 추워서 밖에서 데이트 못할 것 같고 한번 저희 러시아 리케아에 실내 데이트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죠 너무 추워서 오늘 너무 추워요 날씨가 너무 추워요 진짜 너무 추워요 너무 추운데 배딩 따뜻해 배딩 따뜻해 아니 마지막에 이케아로 가겠습니다 이케아로 가자요 자 저희는 이제 이케아 가기전에 잠깐 식사를 하려고 도렸습니다 호박죽을 시켰는데 호박죽 맛이 어때요? 정말 못먹었어 호박죽 맛있어? 맛있어 저는... 호박죽? 호박죽? 네 저는 호박죽을 싫어요 근데... 근데 이거 맛있어요 ㅋㅋㅋㅋ 그리고 제가 햄버거를 하나 시켰어요 햄버거 하나씩 먹고 그리고 와서 데이트를 하려고 이건 제가 시켰고 소고기 햄버거 이거는 라스타가 시킨건데 토끼고기 햄버거 그래서 여기 온 햄버거집은 테마가 있어요 소고기 양고기 사슴고기 사슴고기 속속속 개고기 개고기는 했더라 개고기는 없고요 흐흐흐흐 꽃이 약간 부러워 보여 불어올리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구독 좋아요 burns 제자 demonstrated 무슨Tyne 이렇게 여기가 그거까지 그저 거 그곳에서 내 남편이 너무 좋아요 내 남편이 좋은 사람입니다 너무 맛있어 이런 커피도 너무 좋아요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너무 좋아요 마포구는 이름 Health 아저씨 아줌마 아들이 아줌마 아들아 고흥은 안이 피곤해 만약에 2몰만 살고 있다면 4몰만 살고 있어요 4몰만 살고 있어요? 4몰만 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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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살고 있어요? 아니요, 너무 작고 있어요 이게 스튜디오? 네 우리 돈 많이 벌써부터 좋은 квартиру 구경이에요 좋아요? 더 좋겠어요? 저기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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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란제입니다 나 일하고 있어 바빠 나 바빠 지금 몇 시야? 나가야 돼 피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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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피곤하다 피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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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왔어요 여보, 왔어요 여보, 왔어요 피곤해? 피곤해? 아 정말 항상 꿈꾸었던 조방 스타일이네요 내 잘라주신다 켜기 전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집은 내가 좋아하는 이 집은 내 집은 나에게 좋아하지 않는다 하여튼 아니, 이거 그냥 근데 여기가 오늘 한 번만 더 준비했다 이거 좀 더 좋아 자, 이렇게 앉아있으면 딱 여기서 맛있게 요리를 딱 해가지고 딱 바로 주면 이제 나서가 먹고 나는 이쁜데 조금 진해 뭐? 내가 좋아해 남자가 네 남자가 좋아해 여자가 좋아해 여자가 싫어해 또 좋아해 여자가 좋아해 여자가 좋아해 여자가 좋아해 남자가 가장 꿈꾸는 공간이에요 이 판이 있으면 남자가 행복해요 앞으로 항상 열심히 살고 돈 많이 벌고 이렇게 예쁜 아파트 꼭 삽시다 삽시다 여자들 도검하고 남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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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